머리를 한 번 묶어볼 거예요? 제가요? 나 제 머리도 못 묶어요. 어 나 진짜 바들바들 떨려. 쏘리 쏘리. 아 쏘리 쏘리. 지금 뭐가 표정이 안 좋은데? 하이 기글, 아임 샤롯. 하이 기글, 아임 찬. 처음부터 안 데리깁니까? 떨립니다. 여기 기글에서 진짜 많이 만났죠, 낯선 사람. 사탕 냄새 나는데요? 스탠프. 뭐? 뭐? 뭐야? 뭐예요? 애기인가? 어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드미스 유. 헬로?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해? 오, 귀여워. 나이스! 아니요! How old are you? Seven? Seven? Where are you from? Seoul? 서울? 서울? 서울 사람이에요? My name is Rora Rora 5년 친구의 머리를 한번 묶어볼 거예요 제가요? 나 제 머리도 못 묶어요 머리를 묶어본다 곱슬곱슬하고 무엇보다 모발이 엄청 강하게 생겼거든요 Can I touch you? 네 오케이 되게 사탕 냄새 나요 좋은 냄새 나요 이게 애기 애기 냄샌가 봐 혹시랑 하이라 해 안 돼 첫 번째 머리 어려운 거 안 와 어떻게 묶은 거죠? 우와 진짜 풍성하다 잘했다 시작할게 스타트 이걸로 돼요? 안 될 거 같은데? 보호비 필요하면 어머니께 여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냥 문방애리랑 똑같이 묶으시면 돼요 아 어 어 제 머리보다 어렵거든요 속팔 어우 sorry is that you? 예 계속 밝게 웃고 있다 쏘리 어우 나 어떡해 나는 이렇게 남의 머리를 만져보니까 손이 떨려요 막 어떡해 나 애 못 키울 거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어 나 진짜 바들바들 떨려 쏘리 쏘리 아 쏘리 쏘리 아 어머님 아 예스 아 밑에서부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근데 일곱 살이 머리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 누기도 하나요? 아 할 줄 알죠 이렇게 힘든 곳으로 나왔니 너는 기억해? 로라 해피? 꽤 아 영어의 추천 다닐걸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고 있어 뭐하실까 아니 저게 뭐지? 가도 돼? 안 아파? 아 아 아플 거 같아 지금 아플 거 같아 야 한국말 할 줄 알죠? 너무 예쁘게 생겼다 된 거 같아 어? 된 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유 초이스 아니 야 굿 초이스 근데 꽤 부드러운데요? 머릿결이 저는 좀 거칠 줄 알았거든요? 애기라 그런가? 아 샤오님이 잘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인가요? 짜잔 쨔 하나 둘 셋 엔 괜찮아요? 봐봐 오 이쁜데? 오 이쁜데? 진짜 이뻐 오 이쁘죠? 어때? 괜찮아? 예에엡 아닌데? 예에엡 예에엡 아 쏘리야 나 이거 짜냐 아이고 저 머리를 이거를 뭐 어떻게 한 거지? 그걸 모르겠네요 고장을 미안하다 I'm so sorry It's okay 자 자신감 없고 다음 한국인들은 머리가 저녁이면 금방 떡이 지거든요? 뽀송뽀송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꽤 부드러워요 한국에서는 없는 모발이야 샴푸 몇 통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알지? 알 길이 없네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진짜 나 내 머리도 못 따는데 다른 사람 머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저는 딸 키우기 싫죠 아플 것 같은데 아파? 아니요 You experience that hair? Yes 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까보다는 쉽다 Wait 예쁘게 이렇게 로라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가 뭐야? 머리 스타일링 할 때? 엄마가 머리를 되게 예쁘게 해주시지? 네 그래서 다 좋구나 아 나는 진짜 어렸을 때 엄마가 머리 묶어준다고 하면 아파서 싫었는데 더 곱슬거리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섞여서 그런지 로라가 가리시면 어떠까? 어우 죄송해요 아니 가로만 예쁘게 타야 되는데 화면 예쁘게 나와야지 우리 로라 그치 로라도 예쁘게 나오기 좋지 부끄러워 오케이 I know I know I know this 이거 좀 닫고 있어 봐봐 Thank you 응 어 나 좀 화나봐요 어 표정이 안 좋은가요? 지금 뭔가 표정이 안 좋은데 로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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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 웃어 언니가 괴롭히는 게 아니야 이번엔 로라 예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노력하고 있어 미안해 저거 맞아요 아니에요? 따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로라야 로라야 로라지마 괜찮아? 네 요거는 표정 좀 안 좋죠? 3, 2, 1 오우 스마일 엉켜있는 힘이 강해서 단단한 느낌 10점 10점 제 머리 완전 생머리거든요 컬이 없으니까 땄는데도 이 머리 저 머리 다 섞여서 이게 안 돼요 구분이 근데 얘는 다양한 머리를 아주 이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부럽네요 그냥 부럽다 건강해요 한국인들의 곱슬은 이렇게 안 돼요 이런 아름다운 곱슬이 안 나오거든요 땡큐 나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соответ 사진을 깨우줍니다 우리 proyecto